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불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10편 90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그리고 모세는 열두 집하에게 축복을 합니다. 둘째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셋째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총명해졌습니다. 넷째 장례위원장은 모세의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다섯째 모세의 리더십은 크게 5가지로 정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10편 90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71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수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수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아무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수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수되 워낙은 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수불론의 대하여는 일러수되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리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소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소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아평제에서 너보살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와께서 길라앗 오운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오운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오운 땅과 내겹과 종려나무의 성음 여리고 골짜기 평제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와의 종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모아평제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우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순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건눈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0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 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10편 9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가난한 정복을 실제로 이끌 지도자로 여우수화를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엎드리는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애국왕과의 협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하나님과의 협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만나세대를 연 40년 광야학교 교육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여우수화에게 그의 존귀를 그대로 전하는 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기대여 산 모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굿뉴스 성경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감사합니다